Vintage 재밌어요? 이제 시작해요 살짝 더워하는데 네 덥겠지 당연히 왜냐면 지금 너무 덥잖아요 날씨가 저도 되게 나오기 싫었어요. 이제 내년부터는 여름 투어 안 하려고요. 이제 겨울 투어를 받고 다녔어요. 좀 시원한 게 없어요. 되니까요. 아무튼 여러분 되게 덥고 힘드실 텐데 혹시라도 지금 본인이 너무 상태가 좋지 않다. 지금이라도 막 쓰러질 건데 이러시면 소리 질러. 쓰러질 거 같으면 밖에 엠뷸런스 있어요. 쓰러질 거 같으면 어떻게 하면 되지? 엠뷸런스입니다. 쓰러질 거 같으면 일리네어 싸인 일리네어 싸인 양손으로 하세요. 다 쓰러질 거 같으면 다 하면 어떡해요. 다 세명 같고? 생활과 함께 행복하게. 네. 아무튼 체력 관리를 그래도 열심히 해주시고요. 저희도 잘 하겠습니다. 저도 쓰러질 거 같으면 양손으로 일리네. 그래요. 아무튼 오늘 저희가 셋이서 오랜만에 이렇게 무대에 가서 많은 곡들을 불러보는데 진짜 오랜만에 저희 셋이서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맞아요. 심지어 약간 인터넷에서 열리네어 해체설까지 부르고 있어요. 그.. 그런 얘기인데 요즘에. 어떤 노래를 해야 되는 거지 그러면? 해체설을 이제 와인 시키면 되죠. 아니라고 부인하면 되죠. 다 개소리잖아요. 다 개소리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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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가 대체 뭘 알아요. 우리 다 알았어요. 스크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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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크롤!